연질 캡슐 제조기업 알피바이오가 코스닥 상장 첫날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알피바이오의 시초가는 공모가 1만 3천원 대비 48.46% 오른 1만 9,300원에 형성됐습니다. 이후 장중 2만원 선을 넘어섰다가 하락 전환돼 시초가 대비 5.18% 하락한 1만 8,300원에 마감됐습니다. 다만 오늘 종가는 공모가는 웃돌았습니다. 알피바이오는 앞서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진행된 수요 예측에서 1,5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공모가가 희망밴드 최상단인 1만 3천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일반 청약 경쟁률도 1,556대 1을 기록했고, 청약 증거금 2조 9,605억 원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알피바이오는 이번 IPO로 확보된 공모 자금으로 설비 증설, 고부가 가치 아이템 개발, 신규 제형 확대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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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